지금 선불교 스님들이요. 환상에 빠져있는 이유가 요거 버리고 요것도 버리고 육바라밀 안 닦아요. 단전호흡도 안 해요. 상기병 치료하는 정도로나 해요. 자, 뭐를 해요? 기본적으로 뭐만 해요? 화두에 가지고 참나 깨치겠다는데 절대 육바라밀 진리까지 모릅니다. 육바라밀 진리를요. 직관은 할 수는 있어요. 그렇지만 정확히 분석까지 해서 아는 것은 뭘 알아요? 아공, 복공만 알아요. 화두 깨쳐서는. 구공은 아직 몰라요. 일주 보살의 견성밖에 못해요. 그러니까 지금 선불교 수행자들이 사실은 견성도 힘들어요. 견성도 몇 명 안 되는데. 그 견성 얻었다고 해도 문제가 뭐냐면 복공 정도는 알아요. 일체가 공하다. 일체 참나작용이다. 선악이 벌레 없다. 선악도 다 참나작용이다. 선악 구분도 잘 못하는 도인들이 나와요. 견성에 가지고. 그 이유가 그겁니다. 참나는 늘 현존해요. 와 이거 대단하다. 성철 스님이 도 얻어 가지고 정해가 원명해지고 내외가 투철이 밝아지면 화두 터지면 그거 되거든요. 그거 되면 부처다 그러셨단 말이에요. 그래서 부처가 뭡니까? 시비지다. 시비단이다. 그럼 뭐 이거? 궁극의 부처죠. 화두 터지면 궁극의 부처다. 왜? 도라는 것은 밝은 거다. 안팎으로 투철이 밝으면 도다. 그게 일주의 보살이에요. 일주 보살. 경전을 잘못 읽으셔가지고 일주를 시비지로 읽으니까 다 틀어져가지고.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는 일주 되는 공부를 하고 바라는 건 시비지를 바라니까 이게 모순이 생기죠. 그래서 공부끼리 막혀버린 거. 다들 헤매기 시작해요. 예전에 평생을 성철 스님 수행법으로 수행하신 분이 안 됐어요. 이 먹고 뭐 다 해서 안 됐는데. 충격받은 게 제 강의 됐다. 이름 모르시죠? 몰라 했다. 터진 거예요. 본인이 놀라셨죠? 이러면 안 되는데. 알면 안 되잖아요.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이제 절까지 하시고 너무 감사한데 너무 속상하다는 거죠. 감사하면서 속상하다. 저랑 얘기를 나누니까 제 말이 다 맞다는 게 속상하다. 얘기를 나누다가 제 말이 다 자명한 거예요. 자기도 해봤으니까 알고 이제. 그런데 그게 속상하다.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. 평생을 거기다 바쳤다는 게 속상하다. 그리고 문제는 뭐냐. 터진 뒤에도. 아니 화도 터져서 안팎으로 밝은 그 경지를 붙여다 해버렸으니 이제 그다음 길을 못 가는 거예요. 이게 이중으로 잡는 겁니다. 그 경지 가기도 어려운데 간 사람은 다음 길을 또 갈 수도 없어요. 내가 부처인데 어디다 물어봐요. 좀 이상하잖아요. 내가 부처인데 단조로 부려야 된다고? 이것도 이상하고. 내가 부처인데 양심 노트를 쓰라고? 일기를 쓰라고? 나더러? 그러면 그것도 부처스럽지 못하잖아요. 12지 부처면 전지전능입니다. 화엄경에 나온. 화엄경에 나온 10지 부처만 돼도 전지전능이에요. 12지는 더 전지전능인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. 그런데 성철스님 순수한 경지가 그 제자분이 한 말이에요. 말년에 병원 가셔서 뭐라고 하셨냐. 지금도 있다. 그게 일주보살이에요. 그 경지가. 아시겠어요? 지금도 있는 경지. 아시겠어요아. 아리아. 이중에서도 당hak 콘추트야가 좀 Dokkan ciudad. 아리아. 아 adhesive님. 아리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